아 반갑습니다 머리 안 잘랐습니다 머리 엄청 길다 구렛나로 봐 와우 아 나 근데 여기서 구렛나로만 좀 자르고 싶은데 근데 미용실 가서 구렛나로만 잘라주세요 하면 얼마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머리 커트하는 거니까 3,000원 정도 아 진짜? 그렇게 해도 돼? 앞머리는 2,000원씩 자르거든요 구렛나로만 자를 수 있나? 근데 구렛나로는 가위로 잘라야 돼요? 응? 구렛나로? 울지 않네요 제가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아 나 구렛나로 길이만 좀만 자르고 싶어 구렛나로 길이만 딱 자르면 좋을텐데 네 lungs 앙키 뭐지?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아 머리 너무 길다 그쵸? 많이 지저분하긴 하네 아 미용실 가기 싫어갖고 귀찮아갖고 그냥 계속 안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안되나 이렇게 싹 넘겨버리고 아 그랬나루 어떻게 안되나 이거? 레골라스 머리라고 여기 이제 딱 머리 딱 따가지고 이제 묶어놓으면은 진짜 볼만 하겠다 정말 보기 싫은 거기다 이제 듬성듬성 수염 있고 그러면 약간 이제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 인생의 최고 장발은 언제였냐면 저기 뭐야 유튜브 방송 하기 전에 그때 이제 7개월간 쉬었어 근데 7개월간 쉬고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 제외하고 그 누구랑도 교류를 하지 않았던 시절 그때는 이제 랄프도 몰랐던 시절이었고 그때 이제 그때가 오버워치 딱 처음 나왔을 때였어 오버워치 나온지 얼마 안됐을 때 오픈베타 때 그때 이제 머리가 어디까지 였냐면은 여기까지였어 앞머리가 여기까지 눈 다 덮고 여기까지 오니까 와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자르기 싫더라 오기로 계속 길러보고 싶었는데 그때 하도 이제 엄마가 어우 진짜 못 봐주겠다고 너가 지금 뭐 네 상황 때문에 일도 안 하고 있고 집에서 이렇게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있고 처음에는 이게 걱정이었는데 나는 지금 너무 보기 싫다고 머리 좀 잘라라 그래갖고 아주 어거지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끌고 나왔지 그러니까 나는 머리를 자를 생각이 없었는데 여자친구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그때 어 쟤 태훈이 데리고 빨리 머리 자르러 가라고 저기서 더 길면은 진짜 아는 척도 못할 것 같아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머리가 거의 딱 단발 딱 대기 직전 요 정도까지 길었었어 머리를 앞머리가 어 많이 역겨웠지 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머리띠를 처음 쓰고 막 그러다가 어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잘랐지 시원하게 집에 가위도 있죠 집에 미용 가위? 우리 집에 지금? 네 지금 있지 지금 자르자고? 지금 자르자고? 네 지금 여기를 자르자고? 너무 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튀어나가고 길이가? 너무 많이 옆에 여기 있지 아 그래그래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자르자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바구니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밑에다 대고 머리 잘라버리자 아 주방 가위로 자르는 건 좀 앱하고 집에 미용 가위가 있어 어 얼마나 미용실 가기 싫었으면은 뭐 유튜브에서 누가 이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머리를 자르더라고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미용 가위랑 뭐 이거 세트 사가지고 했었는데 머리 안 잘랐어 아 이게 뭐지? 코트 형 어서 오고 개동스 어서 오고 투표? 투표했냐고? 투표 안 했어 어 투표 안 했다 어 내가 월요일날 어 월요일까지 집에 있고 화요일 오전에 화요일 오전 6시에 아니다 화요일 완전 새벽 새벽 4시 반 5시 어 5시 그 때쯤에 이제 그 강원랜드 갔어 강원랜드 이번에 어 강원랜드 가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 화요일 저녁에 왔지 집에 어 그리고 어제 쉬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몇 개야? 5천 개야? 오늘은 먹방 안 하세요 와 페이커 형님 5천 개 와 페이커 형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많이 사주셨던 형님인데 맞아요 먹방 안 하시네요 아 먹방 해야죠 뭐 먹을까요? 뭐 먹길 바래요 페이커 형님 뭐 먹길 아니 이거 저기 룰렛으로 정합시다 지금 메뉴 중에 절 랄표야 머리를 네 나중에 잘라 아니 그냥 그냥 바리깡으로 여기 살짝 밀어버리면 안 되나? 아니 밀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아니 9mm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밀면 나오잖아요 어 얘네만 자르면 되잖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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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만 좀 잘라봐봐 어 내가 여기 잡고 있을게 이렇게 아니 그렇게 잘라 그렇게 잘라 아니 거기를 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거기를 밀면 형 지금 바보대요 진짜로 불행할 수 있어야지 어느정도 그럼 해봐봐 빨리빨리 이거 창문 좀 열어 어우 더워 어우 여기 왜 이렇게 더워 강원랜드 가서 50만원씩 갔어 50만원 안경을 좀 벗어주세요 어 아는 동생이랑 가서 둘이서 이렇게 밀고 튀어나온 부분도 밀라 그랬어요 어 아 근데 옷에 묻잖아요 이거 아니 뭘 대고 또 하면 되잖아 이걸로 있는데 이거를 형이 대고 계실래요 그러면? 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게 이거 랄프한테 잘라달라고 한게 아니라 지가 자르고 싶어서 하는거임 이거 랄프 욕심으로 하는거임 미용실 찾아야겠는데요? 여기 너무 더럽다 여기 귀 뒤로 넘긴거 그것도 내릴까? 내려줄까? 네 내려주세요 우리 형 나이 많이 먹었네요 새치가 납니다 새치가 나? 네 어디에? 옆머리 하나 있어요 하나 옆머리 새치 하나 있어? 네 그러면 별로 많이 난거 아니에요 네 40대되면 새치 엄청난다던데 됐어 됐어 됐어? 네 잡고 계세요 응 머리 별로 안떨어졌는데 여기 귀 잘라버릴까요 이렇게? 어 잘라버려 잘라버려 왜 잘 안비서지는 않냐 아니 둥글래 빗을 가지고와 아니 이거 이걸 해야죠 여기 귀 뒤에도 잘라버릴게요 귀를 파야될거 아니에요 와 진짜 미용을 하네 이거 일이 커진다 고린나랑 잘라 내가 잡아줄게 아 제가 잡아줄게 귀를 내려야되니까 이렇게 됐지 아니 이거 좀 아니지 않아? 됐어요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어 됐어? 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안경 쓰시고 양쪽 다 잘라야지 자르는 김에 여기도 귀 빼주세요 야 너 왜 저기 스펀지도 안 갖고 왔어 스펀지가 있어요? 있잖아 스펀지도 안 갖고 오고 아니 제대로 빗는거야 지금? 안 빗겨진다 앗 진짜 안비껴자 눌러서 빗어야지 그렇지 됐어? 너 이거 자르고 싶었구나 너무 보기가 싫은거에요 내가 봤을 때 너 자르고 싶었어 지금 이거 내가 잘라달라고 안 했거든? 근데 지가 자꾸 자르겠대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욕심이야 지금 랄프의 욕심 때문에 지금 미용사에 꿈이 있었니? 아니요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면 돼? 아니 거기 안 하셔도 돼 됐어? 거기 앞에만 좀 자르면 돼 됐어? 어때? 일단 임시방편 진짜 보기 싫다 이거 잘라보니까 잘라달라 됐어? 이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하다 이제 털어낼게 물티슈 물티슈 아니 물티슈로 해야 돼 물티슈 줘 나한테 줘 많이 안 묻어 나오는데 생각보다 겉에만 잘랐어 응 아 잠깐 존나 꼴보기 싫은 게 이게 이건 잘라야 될 것 같아 잡아주자 됐어? 요즘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옆머리 커트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 옆머리 4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좀 편할 것 같아 나는 머리를 좀 길어가지고 미용실을 가잖아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미용실 가면은 뭔가 또 구상을 해야 돼 머리를 어 어떻게 자를까 내가 예상한 머리가 그러니까 미용실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탔을 때 내가 구상한 머리랑 막상 자른 머리랑 또 달라 오 깔끔한데? 어 깔끔한데? 어 깔끔한데? 어 그래서 아싸름이 진짜 좀 머리 길은 사람은 좀 옆머리만 좀 이렇게 커트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양쪽 구렛나루 길이 다른거 봐 키키키키키키키키키 거긴 안 잘랐어요 거기는 여기 아니야 똑같애 구렛나루 길이 똑같애 잘 잘랐는데? 길이는 안 잘랐어요 어 훨씬 낫다 야 어 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이 더 길지? 좀 잘라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어 어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나? 잡아주세요 잠깐만 어 이걸 붙어있는데 그냥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확 잘라 아 망한 미용실 가면 그만이야 됐어? 어떤가요? 됐네 됐어 왜 더 길지? 아니 더 길어 왜 더 길지? 아 여긴 밀어야 돼 아 여긴 밀어야 돼? 아 여긴 밀어야 돼? 여기 기장이 기네 네 그럼 여기를 밀어버려 9mm짜리 거 있잖아 바리깡으로 이상해지지 않네 한번 삭 밀고 여기도 한번 삭 밀고 하면 되지 일이 커진 거 같아? 아니 그럼 가위로 좀 확 자르든가 아니 자를 수가 없는 게 가위로 자르기에는 여기 붙어있잖아 거리 잘라 가위로 자를게 Catholics 가위로 잘라 갈래 1 자라 절 texts 만큼 가라 은근 youtubers 어떤가요? 됐네 이제 맞네 잘 잘랐네 어 좀 낫다 아무튼 저 뭐야 화요일 날 강원엔드 갔다 왔어 오랜만에 강원랜드를 몇 년 만에 가는 거야 거의 10년 만에 가는 거지 유튜브 때 한 번 갔다 왔고 그때 열혈 팬이랑 같이 갔었지 방송 켜놓고 그 이후로 또 오랜만에 가는데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카라라는 걸 해봤지 원래 계획이 바카라랑 블랙잭이랑 두 개 하고 이제 그러고 거기 입구에 보면은 돌림판이 있어 룰렛 룰렛 돌림판이 있는데 룰렛이 보통 두 가지야 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룰렛은 쇠구슬 같은 걸 던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번호 맞추고 하는 건데 그건 안하고 그것도 있어 사실 강원엔데 입구에 보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그 딜러 두 명이서 돌리는 그 돌림판이 있어 정확한 이름 잘 모르겠는데 걔를 원래 하고 싶어 갖고 가장 기본적인 게임이고 그냥 약간 거기는 약간 환전소 같은 느낌이야 음 오픈으로 딱 돼 있고 그래가지고 테이블도 낮고 오픈으로 돼 있고 그래서 뭔가 센터 같은 느낌이라서 아저씨들 아줌마들 좀 환전하고 싶을 때 어 그때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환전하고 십만원짜리 뭐 다섯장 주면서 어 뭐 십만원짜리 칩 네개 그리고 만원짜리 칩 열개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칩 줄 때 그냥 한 번씩 걸어주고 그러고 이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어 하더라고 음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 내가 갔던 날 자체가 이제 투표하기 전날이었기 때문에 어 내가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말이나 했나 말을 왜 저렇게 하나 가슴님 닉네임도 천박하네 가슴 프사도 지사진으로 돼 있네 못생겼어 꺼져 연예인 같은데 어? 연예인 사진 연예인 사진이었어 아무튼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다이사이라는 게임을 배웠지 다이사이가 뭐냐면 다이사이 거기 이제 딜러 가 있는데 딜러가 좀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쭈뼛쭈뼛 거리니까 알려주시더라고 어 다이사이 아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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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다 요거 이거 이 게임 재밌더라 약간 보드게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최근에 나 최근에 보드게임이 많이 빠졌었잖아 아 나 근데 진짜 나중에 랄프랑 꼭 한번 가보고 싶어 랄프라면 둘 다 시드를 30만원씩 들고 가서 이제 재미로 하는 거잖아 여러분도 알겠지만 내가 뭐 도박에 빠지거나 그런 성격도 아니고 내가 그릇이 적기 때문에 막 시원하게 걸고 그렇게 안해 나는 가서 백만원 이상 쓰고 올 그런 그 그릇이 못돼 나는 그래서 크게 뭐 저기가 없어 가서 막 자제력 절제력 이런거 없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원래는 이제 아는 동생이랑 5만원씩만 아 50만원씩만 하고 오기로 했는데 50만원 다 썼다고 막 야 미안하다 야 10만원만 더 하자 뭐 20만원만 더 하자 나 50만원만 더 할게 진짜 아 진짜 이거하고 그만할게 그런걸 안했었어 애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둘이서 아는 동생이랑 왔거든 그래서 형 이나 뭐 너나 둘중에 한명이라도 뭔가 저 절제력 없고 자제력 없는 행동을 한다 50만원 쓰는거는 자유자재로 쓰되 그런짓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 서로 멱살 잡고 끌고 오자 이런 얘기를 한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럴일 있겠냐 어 이제 그러고 이제 저 했었어 들어간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어 요거를 좀 크게 볼 수 없나 어 되게 잘 나와있네 룰이 요거 재밌더라 나 이번에 가가지고 강원랜드 가가지고 처음 배웠는데 다이사이라는 게임을 어 음 아니 놀러간거라니까 놀러간거 어 적적하고 심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원랜드 가자 강원랜드 가자 단톡방에다 이제 막 이제 얘기한데도 어 반응들이 별로 없어 근데 형 저랑 가실래요? 오케이 가자 언제 갈래 형 내일 가시죠?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가기로 한거야 이번주 화요일날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강원랜드를 갔지 이제 다이사이라는 게임 배웠는데 요거 이제 주사위 3개로 하는 게임이야 주사위 3개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뜨잖아 주사위 3개로 가고 중복 배팅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 이거는 어 중복 배팅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재밌었어 이게 그러니까 주사위를 3개를 굴려 3개를 굴려가지고 4부터 10까지 뜨면은 스몰 4부터 10까지 뜨면은 음 그럼 4 전에 1, 2, 3은 뭘로 되냐 주사위 3개 둘렸는데 1이 뜰 일은 없잖아 어 근데 3이 뜰 수는 있어 3 요 3이 1, 1, 1이 뜨잖아 그럼 얘가 제일 많이 먹는 거야 돈을 다이사이가 요거를 띄우면은 요게 3이잖아 요게 3이잖아 3 어 왜 4부터 10이야 1부터 10으로 해야 스몰이지 어 주사위 3개를 굴렸을 때 4에서 10 떴으면 그게 이제 스몰 어 11에서 17이 뜨면 그게 빅이야 빅 어 근데 얘는 1, 1, 1, 1이 뜨면 3이잖아 그러면 주사위 3개가 1, 1, 1이 뜰 확률이 몇이나 있겠어 근데 이거에 배팅 하면은 배팅 얼마냐면 얘가 150배를 벌어 1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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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만원 걸면 150만원 먹는 거야 미쳤지 흫 응 이거 미쳤지 그리고 어 이제 스몰 같은 경우는 배팅 금액 그냥 이제 플러스 2 빅도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원 걸면은 어 2만원 되고 빅에다가 걸어도 똑같은 거야 어 고렇게 해서 가는 거고 이제 이거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재밌더라고 어 뭐 1이랑 주사위가 3개 굴렸는데 하나 제외하고 2개가 1, 2가 떴을 때 그때 이제 이걸로 5배를 먹는 거야 웃기지 5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5배 먹는 거야 5배 먹는 라인들 여기 있는 라인들이 어 그런 게임을 배웠어 다이사이라고 그리고 이제 1, 2, 3, 4, 5 이건 뭐냐면은 주사위 3개 중에 하나라도 1이 나오면은 이것도 2배로 먹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리고 또 전광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막 나와 어 3 4 5 얘네들이 뭐 10 100번 굴렸을 때 이게 퍼센티지가 있더라고 100번 굴렸을 때 얘는 20%가 나오고 얘는 22%가 나온 거야 100번 굴렸을 때 꽤나 얘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생각했을 때 확률적으로 3, 4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난 생각을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뭐 5만원씩 배팅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배를 먹는 거지 어 근데 만약에 3, 3 2개가 떴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2배니까 어 만원 걸면 3만원 먹는 거고 3배가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 되게 재밌게 놀았어 난 이게 제일 재밌었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는 바카라 바카라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봤지 근데 그건 좀 어렵더라 바카라가 오히려 더 어려워 그냥 간단하게 홀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홀짝이 아니었어 홀짝이 뭐 이제 홀이나 짝인데 그것도 있더만 비겼을 때 비겼을 때 그걸 타이라고 하더만 어 바카라는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어 그렇게 돼있어 어 강원님도 오랜만에 갔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 나는 이 다이사이가 너무 재밌었어 어 처음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50만원을 호기롭게 이제 칩을 바꿔가지고 5만원짜리 하나 주면서 어 만원짜리 4개랑 5천원짜리 2개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호기롭게 아 뭐 처음에 하면은 빅 아니면 스몰이겠지 이것도 홀짝이겠지 뭐 대충 이제 뭐 빅에다가 하나 걸었어 그랬는데 처음에 굴렸는데 이게 진짜 하루에 뜨기 힘들다는 하루에 한번 뜨기도 힘들다는 요게 뜬거야 444가 그래서 딜러분 표정이 아 뭔가 아쉽다는 표정으로 딱 보시더라고 어 뭐 기계로 돌리더라 주사위 세 개를 갔다가 징 해가지고 진동 줘가지고 그러니까 얘네가 다 180배 먹는거야 돈을 180배 111 222 333 444 555 666 이걸 띄우면은 180배를 먹는거니까 여기다가 뭐 5천원만 걸어도 어마어마하게 먹는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원랜드 가가지고 오랜만에 가가지고 거의 10년만에 갔지 어 강원랜드를 가는걸 생각하면 한 6,7년에 한 번씩 가는거 같아 어 화요일날 갔다 왔어 화요일날 화요일날 안 동생이랑 운전하고 가가지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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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진짜 좀 이런말하면 그런데 내가 좀 우메암에 그 봉우리에 있는건지 뭔지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우메암에 봉우리 어 처음에 아예 아는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지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좀 따 따니까 자신감 상승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감이 딱 생겨서 옆에서 막 또 그 아는 동생이 걔는 이제 싫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야 형 어떻게 이렇게 연속으로 다 맞추세요 아 역시 승부사 막 이러는거야 그래가지고 옆에서 많이 띄워주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건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 어 이거 뭐 솔직히 홀짝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인데 좀 봐봐 주사위 확률을 봐봐 어 3이랑 4가 지금 제일 22%지 그럼 쟤네들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야 100번 굴렸을 때 3이나 4 정도에 놓으면 돼 그냥 그럼 대충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로 올라가 우메암의 봉우리까지 내가 올라가 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계속 따니까 여섯번 일곱번 따 그러니까는 한 30만원이 갑자기 불려지더라고 돈이 5만원씩 막 이렇게 걸어버리니까 배팅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고 배팅액이 15만원이야 그래가지고 15만원 한번 딱 걸었는데 훅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하락해 절망의 계곡으로 가 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찾겠다고 15만원 또 배팅해 그래도 이제 절망의 계곡으로 아니 정말 밑지방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도박 왜 빠지는지 알겠더라고 처음에 내가 우메암의 봉우리까지 가는 데까지 그러니까 내가 50만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30만원을 버는 데까지 그러니까 좀 80만원이 되겠지 그러니까 시드머니에서 더 높여서 30만원까지 가는 데까지는 되게 신중하게 만원 2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판을 거쳐갖고 어 30만원을 이제 올렸어 그럼 여기서 더 크게 가고 싶은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뭐 바카라건 뭐건 요거 정도 땄을 때 이제 여기서 천천히 뭔가 누르면서 해야 되는데 크게 따고 싶은 마음에 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원 걸어갖고 2만원을 땄어 만원 걸어서 2만원 땄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어? 이거 씨바 내가 10만원 걸었으면 20만원 따는 거잖아 와 30초 전으로 돌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되더라고 진짜 강원랜드 가서 하면 안되는 게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다 재밌어 룰 이해하고 나서 뭐 다이사이도 재밌고 뭐 블랙잭도 재밌고 그 저기도 재밌어 저 뭐 제일 많이 하는 거 그 뭐냐 홀짝 다카라도 재밌어 포커도 있어 뭐 룰렛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재밌 테이블 게임 다 재밌는데 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들 찌든 사람들 술냄새 풀풀 풍기고 담배 냄새 존나 풍기고 막 진짜 노수자 냄새 나는 사람들 옆자리 아줌마가 앉았는데 전에 앉았던 아저씨랑 똑같은 냄새가 나는 거야 어 쩌든 냄새 사람이 쩌들었어 와 뭔가 다운랜드가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10년 후에 와보니까 이게 여기가 완전 뭔가 그 하우스 도박장 마냥 되게 막 그 악한 기운 어두운 기운 같은 게 풍기더라고 어 쩌든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 응 그 사람들 5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그냥 시작을 해 10만 원짜리 집 이렇게 쌓아놓고 막 어 어떤 할아버지는 종이에다가 이거를 계속 적는 거야 어 다이사이를 하면서 눈금으로 눈금으로 이렇게 있어 엑셀 표시만 미치게 만들더라 나 태어나서 빠친코를 처음 했거든 빠친코가 이제 그게 앞에 LED로 되게 휘황찬란하게 막 돌아가 어 슬롯머신 슬롯머신 확 돌아가 거기다가 이제 현금을 넣는 것도 있고 카드로 이제 충전해갖고 넣는 것도 있어 현금 넣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딱 5만 이제 크레딧이 딱 나와 5만 크레딧 이렇게 딱 나와 거기서 배팅을 뭐 천원짜리 할지 천오백 원짜리 할지 한판 한판 갈 때마다 돌릴 때마다 삼천원으로 갈지 여러 가지 제일 많은 게 사실 거기 그 그거거든 슬롯머신이거든 근데 거기 앉아서 하니까 이게 기계랑 가까워 나랑 그래도 모니터 기계만 보고 계속 누르면서 하는 거야 근데 하면서 막 띵띵 돌아가면 자기들끼리 막 맞아가지고 별별 막 그런 그 효과음이 많이 나와 BGM이 띵띵띵띵띵띵띵해가지고 나오는데 막상 돌리면은 이제 찬스가 걸리기 전까지는 크게 막 먹는 게 없어 근데 이거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사람이 약간 좀 맛이 가더라고 어 그거를 한 10만 원짜리를 넣고 했었거든 그냥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슬롯머신을 하는데 와 그게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 어 시간 잘 가지 배팅 금액은 천원에서 뭐 삼천원 오백원짜리 삼백원짜리도 있지 한번 돌릴때마다 그럼 그 화면에 이제 같은 그림이 많이 나올수록 어 거기에 대해서 그 해당 그림의 배수에 대해서 그 해당 그림의 배수에 대해서 돈을 먹는 거야 어 어 슬롯머신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테이블 게임을 많이 해봐 테이블 게임이 재밌더라 어 이번에 좀 재밌는 게임도 배웠고 해가지고 뭐 내가 보면은 이제 뭐 10년에 10년에 2번 정도 가는 거니까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딱 정말 일반인 정도가 되는 거지 일반인 정도로 그리고 이 우매암의 봉우리에 빠졌을 때 스스로를 경계해야 돼 돈 좀 많이 땄다고 갑자기 어렵게 다섯판 여섯판 해가지고 먹은 그 10만원을 갖다가 한꺼번에 뱉팅해갖고 빡! 불리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하면 거기서 꼬꾸라죠 내가 봤을 땐 그래 네 그리고 이제 딜러 누나들이 이쁜 누나들이 많더라 딜러 이쁜 누나들이 되게 많고 그러면 또 이제 음료수가 공짜더만 음료수가 공짜야 음료수가 그래가지고 뭐 헛개차 제로 콜라 갱콜라 사이다 마운틴듀 뭐 저 뭐냐 환타 믹스커피 오늘은 욕으로 받아줄 그 저기가 아니네 땡큐 땡큐 다미안 그래서 그 음료수를 거기서 뽕뽕고 오라고 하더라고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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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장 마셨지 흡연실도 다 있고 근데 강원랜드에 갔는데 이제 뭔가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어 다 뭔가 위생적으로 좀 더러워 보이고 좀 쩌드는 느낌이 많이 강하더라 예전엔 그래도 젊은 층들 많이 오고 아니 내 나이대 뭐 이삼십대가 거의 없어 다 사십대 중장년층을 넘어서서 노년층들도 많고 그렇더라고 강원랜드가 그렇게 돼버렸어 어 어 그래서 뭐 이번에 50만원씩 쓰고 오자 그래가지고 그냥 막판에 그냥 무지성으로 막 빼팅 미친듯이 이상하게 하고 어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쓰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우리 얼마씩 할래 우리 그냥 10만원씩만 쓰고 오자 그래? 알았어 10만원 딱 쓸 때까지만 하는 거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시간을 정해놔 처음에 이제 여는 시간이 10시야 음 10시란 말이야 그럼 10시에 이제 앞에서 입장권을 뽑아 자기 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 자기 신분증 가지고 그러면 이제 대기번호가 있어 와 나는 일찍 갔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대기폰을 뽑았어 뽑았는데 4,170번 때야 어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하루에 이렇게 많이 간다고? 그러고 물어봤어 직원한테 아니 지금 저희 대기번호가 4,170번인데 이거 우리 들어갈 수 있냐고 오늘 이거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랬지 이랬더니 얘기하시는 게 아니요 저희는 1만 명까지 수용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1만 명까지도 수용이 돼요? 아 그러면은 잘 안 돼요 아 근데 4,170번이면 이거 저희 10시에 못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 몇 시에 와야 되나요? 한 뭐 2시쯤에 와야 되나요? 아니요 40분이면은 4,000번 때까지 전부 다 수용 다 가능합니다 네 3,40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잠깐 화장실 가가지고 똥싸고 없고 그냥 잠깐 앉아가지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러고 잠깐 있었더니 어우 금방 사람들이 빠지더라고 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재밌게 놀았지 화요일날 그리고 아무튼 시간 정해놓고 노는 게 좋아 내가 돈을 다 쓰겠다라는 마인드보다 우리가 이제 뭐 10시에 시작했다 지금 딱 시간 봐 11시야 오케이 그럼 우리 딱 3시간만 놀자 어 딱 시간으로 정해놓고 놀아야 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딴 돈들이 현금이 아니고 칩이나 뭐 이렇게 크레딧 그 무슨 영수증 종이 같은 걸로 돼 있단 말이야 그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돼 망각하게 돼 뭔가 돈이라는 거는 디지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뭔가 현실성을 자꾸 이렇게 까먹는 거 같아 그 전부 돈 넣고 현금 넣고 하는 거였으면은 그렇게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이제 시간 정해놓고 노는 게 제일 중요해 뭔 말인지 알겠지 어 10의 심리학 맞아 그거 같아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서 음 시간 정해놓고 노시는 걸 추천할게요 어 아 근데 너무 멀어 정선이 너무 멀더라 정선이 너무 멀어가지고 화요일날 강원랜드 갔다 오고 나서 어제 그냥 좀 푹 쉬었죠 예 운전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우 피곤하고 막 졸리고 그러더라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잤네 하여튼 저는 이제 이번 주 쉴 때는 강원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랜드 너무 재밌고 즐겁게 잘 즐기고 왔어요 예 네 나는 가끔씩 내 그릇이 적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 어 코인을 할 때도 시원시원하게 솔직한 말로 어 솔직히 솔직히 나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시드머니는 아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나는 천만원으로 시작을 하잖아 천만원 해가지고 용돈벌이나 배달비 정도만 챙기자 라는 느낌으로 나는 코인을 시작을 했듯이 보면 주변에서 코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보통 형 정도나 되면 보통은 한 5천에서 1억 다발 들고 시작하지 누가 천만원 들고 시작합니까 형님 그러더라고 다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사실 벌이가 나보다 안되는 그런 친구들이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천만원도 되게 나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거든 코인을 천만원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 그릇에 따라서 사람이 정해진다고 내가 그릇이 사람은 다 그릇이 있어 간장 종지가 있고 뭐 머그컵이 있고 밥그릇이 있고 라면 담는 그릇이 있고 진짜 대화가 있고 무슨 진짜 솥단지가 있고 그래 사람마다 난 그릇이 있다고 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욕심을 부렸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꽉 채우고 떠나면 좋아 근데 거기서 더한 욕심이 생겨서 이제 꽉 채워도 꽉 채운 것 이상으로 못 담아 다 흐트러져 어 만땅창 물을 계속 부으면은 물 뭐 컵라면 위에다 물 계속 부으면은 물 계속 뿌려나갖고 쏟잖아 물이 다 쏟아지는 것처럼 사람마다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에 의해서 나는 살아간다고 봐 사람이 그러니까 그릇이 애매한 사람이 뭔가 큰 욕심 부르면은 꼬꾸라진다 그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런 작은 나의 그릇이 오히려 뭔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해 단빛이 어서 오고 결론은 못 닿아 그냥 50만원 쓰고 오겠다라는 마인드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오랜만에 강원랜드를 가서 그러지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정신 좀만 차리고 그냥 이거 그냥 만원으로 배팅하는 거 조금 크게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억누르면서 그냥 바카라 계속 만원씩 조지면은 이거 내가 봤을 때 돈 벌어가겠는데 싶은 거야 어 근데 이제 모니터에 띄워주잖아 바카라가 바카라는 다 알지 여러분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지 플레이어 뱅커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번에 해본 거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세부적인 룰들이 있는데 그냥 사실 플레이어 뱅커만 알면 돼 근데 이제 모니터에다 조그맣게 띄워주더라고 어 모니터에다 조그맣게 띄워줘 뱅커가 몇으로 이기고 플레이어가 몇으로 이겼는지 근데 우리가 앉은 그 테이블 말고 다른 테이블 보니까 거긴 지옥이더라 세상에 어떻게 홀 아니면 짝이야 홀 아니면 짝인데 홀이 아홉 번 연속으로 나온 게 그 전광판에 있더라고 그거 보고 나니까 소름돋더라고 어 와 홀이 아홉 번 나오면 저건 뒤지는 건데 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 다 그냥 뒤졌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런 구간에 걸리면은 돈을 다 잃는구나 어 홀이 아홉 번 나와 이게 웃긴 게 여러분들 봐봐 주사위를 1부터 6까지 있잖아 근데 이제 6분의 1 확률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해 내가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는 그 주사위를 총 6번 던지면 6번 1,2,3,4,5,6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3 나와라 주사위 3 나와라 그래가지고 10번 던져서 내 3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면 이거 6분의 1 확률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사위는 굴리면 굴릴수록 굴리면 굴리고 그게 더 많이 많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이제 정말 거짓말처럼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균등한 그런 퍼센티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 카지노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을 어 그게 통계약이고 독립식이 있네 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는 올해 하면은 사실 좋을 게 없지 예 중독 증세 같은 거 일도 없고 거기 뭐 되게 이제 강원랜드 갔다 온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경험해보고 좀 뭐 크게 도박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 재밌게 놀다 와 얼마 쓰고 올 거야 물어보고 어 재밌겠네 다음에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도 선이지 거기 가는데 막 진짜 무슨 뭐 마귀굴에 사람이 들어가갖고 거기서 이제 뭐 인생 조진다 하면서 막 좀 호들갑더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겠지 특히나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막상 경험해보면 뭐 웬만한 일반인들의 그 정신력과 일반인들이 딱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와 사상과 그런 그 가치관이면 거기서 중독돼갖고 막 돈 끌어다 쓰고 막 어 야 저기 뭐야 나 백만 보내봐 이렇게 하고 막 돈 빌리고 있고 그런 광경을 많이 보긴 했거든 어 거기서 저렇게 절제력이 없을까 싶기도 해 나는 사실 보면서 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 강원랜드에 이제 몇십억을 때려받고 강원랜드에 이제 완전 중독돼가지고 거기 정선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달빵 잡아갖고 그 사람들이 정선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사업체들을 매겨 살리는 거야 어 그 사람들 씻고 옷 입고 그 사람들 밥 먹고 하는 거 거기서 다 쓸 거 아니야 거기 살면서 존나 조그맣거든 정선이 거기 옆 바로 옆에 사북이라고 있고 되게 완전 그냥 촌동네야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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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동네야 산골에 있어 거기서 사는 거야 가족들이랑 전부 다 그냥 절연하고 싹 다 그냥 걷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강원랜드에 처음에 갔을 때 돈을 왕창 따게 한다 왕창 따게 된다 뭐 가서 첫날 갔는데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잭팟이 터지거나 테이블 게임 했는데 뭐 크게 크게 갔는데 그게 다 이겨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진짜 몇백만원 적게는 오백에서 크게는 천만원 뭐 천이백 이천 막 이렇게 따버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신이 버린 사람들이래 어 그 사람들은 신이 버린 사람들이 되는 거래 가서 그냥 재밌게 잘 즐기고 돈 잃고 오는 사람들은 신이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 어 그리고 내가 그날 유독 뭔가 쩌든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 이유가 주말에 간 것도 아니었고 어 평일날 화요일날 갔고 어 그 다음날 이제 그 투표하는 날인데 투표랑은 전혀 관계없이 어 화요일날 평일날 갔기 때문에 더 뭔가 그런 사람들 밖에 없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봐 평일날 솔직히 남들 일할 시간에 강원도 정선 가가지고 그 카지노에서 노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 보통의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주말에 많이 가겠지 근데 나는 뭐 되게 재밌게 어 좀 즐겁게 놀다가 왔어요 어 그리고 배팅 금액도 많이 줄어들었지 옛날에는 옛날에 내가 강원도 처음에 초입 강원도 내가 총 3번인가 갔는데 옛날에는 500만원만 쓰고 와야지 400만원만 쓰고 와야지 뭐 그랬었거든 미친놈 마냥 그때는 이제 돈에 대한 좀 그런 개념이 없어갖고 그때 막 몇백만원씩 쓰고 오는 거를 당연히 시여기고 그랬었지 어 이번에 그냥 딱 깔끔하게 50만원만 썼는데도 아 50만원도 많아 그냥 일반인 기종에 30만원이면 될 것 같은 느낌 크게 크게 안 가고 대신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 칩이 다르지 예전에 10만원짜리 가지고 막 배팅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만원짜리로 배팅하고 5천원짜리로 배팅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잘 가고 어 뭐 재밌게 잘 즐겼어 마지막 이제 돈 다 따놓은 걸로 무지성으로 그냥 돈 다 쓰고 와야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미친놈처럼 하지마 않았었어도 사실 따고 오는 거였지 시간 정해놓고 다녀오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한 번쯤은 경험해 볼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랜만에 갔다 오니까 재밌었어요 음 밥을 좀 먹읍시다 밥을 좀 먹고 오늘 좀 시작하자마자 저 예 베이커님께서 아니 닉네임도 어떻게 베이커야 저거 어떻게 저 닉네임 중복 같은 거 안 되게 저 고 저 굉장히 유니크한 닉네임이네 음 아니 거기 흡연실이 다 있어 카지노에서 담치면서 어떻게 알 수 있나 라스베가스도 아니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태모에서 그 내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 얼마짜럼 보여 요거 4천원이다 태모에서 티셔츠를 몇 장을 샀는데 진짜 너무 싸더라 어 4천원 티셔츠 어디 4천원이야 말이 돼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딱 나도 이제 좀 집에서 입는 편안한 반팔 티셔츠나 이런 것도 많이 사봤잖아 근데 이게 퀄리티가 그냥 웬만한 보세 사이트에서 파는 2만 3천원 1만 7천원 그 정도의 퀄리티야 순면으로 돼있고 그래서 와 태모 미쳤다 어 태모에서 그냥 옷 한번 보고 그냥 몇 개 그냥 주워 담아갖고 샀거든 어 너무 괜찮아서 이번에 이불도 좀 샀어 태모에서 태모가 말도 안된다 진짜 어 너무 싸 태모에서 알리에서 안좋은 성분 검출됐다고 어 안좋은 성분이 검출됐다 그거는 이제 뭐 귀걸이나 장신구들 귀걸이 뭐 반지 목걸이 뭐 이런건데 어 뭐 솔직히 옷에 막 중금속이 있거나 이런 그 섬유질에 뭔가를 뭐 독성물질을 묻혀놨을라나 태모에서 그거까지는 좀 아닌듯한데 음 얼굴에 뭐 바르거나 뭐 이런것들은 조금 피해야지 뭐 치약이거나 어 뭐 그냥 그런거 없어 어 뭐 그냥 그런 뭔가 인터넷에서 카더라 괴담 이런거에 좀 취약한 사람들은 그냥 어 쓰던거 써야지 음 태모에서 아무튼 저 옷 샀는데 어이 괜찮더라 그래서 몇개 더 살라고 아 인천세 아 그게 나도 봤어 그 뉴스를 뭐 이렇게 장신구라든지 뭐 직접적으로 몸에 닿는 것들은 안 사는게 좋다 어 아 근데 이게 한국 물건을 써야지 어 한국에 네이버에 쳐가지고 나오는 네이버 페이라든지 이런걸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데를 써야지 라고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알면은 사실 한국에서 파는 많은 것들이 어 중국에서 떼와갖고 택가리만 하는거야 어 쪽가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택만 딱 갈아내고 자기네들 택 딱 붙이고 그러고 나서 어 돈을 두세배를 더 받아 처먹는거야 어 이런 사실까지 알게되면 이제 뭔가 아 정보는 다양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어 그런 생각을 해야 하게 되지 에 음 음 그렇지 제조공장은 전부 중국산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알리랑 태무가 사실 가장 위협하는 게 이제 그 쿠팡이지 어 그래서 쿠팡이랑 이제 박터지듯이 싸우겠지 어 어 근데 쿠팡이 질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 왜냐면 이게 지금 가격이 말이 안되잖아 솔직히 아니 질이 좋아 뭐 싸구려 티셔츠는 싸구려 티셔츠에 진짜 이게 5천원짜리 흰 면티를 파는 그런 유명한 뭐 뭐 그런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질이 좋으니까 당연히 산 사람들도 몇 몇만 명이 되겠지 몇만 명에서 10만 명이 넘어가겠지 그냥 어 무지 흰 면티 같은 거 사는 사람들 8천원에 세일하고 이런데 근데 그거에 딱 절반 가격에 같은 품질에 디자인도 좀 더 괜찮아 무지도 아니야 거기다가 거기다가 그 좀 더 두꺼워 수도 좀 더 들어간 것 같아 그냥 딱 보세 쇼핑몰에서 사는 18,000원 23,000원짜리 가격대의 티셔츠야 이거 4,000원에 팔아 이거 한번 맛을 봤어 어 내 경험으로 맛을 봤어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뭐 중요한 자리 나갈 때 입는 옷 제외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을 살 때는 태무에서 사겠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해 음 알리랑 태무랑 똑같아 어 쿠팡의 경쟁사가 생긴 거고 쿠팡에서 뭐 3조를 투입을 하건 뭘 어쩌건 이 중국에서 지금 펼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공격적인 이 마케팅은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야 누가 솔직히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사도 에이 이런 거 사면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흔들릴 거야 어 아무래도 내수 시장을 좀 내가 소비를 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 요즘 안 그래도 뉴스에서 많이 떠들던데 어 그래 자 애국심으로 어 같은 같은 질이지만 어 2만원 정도 더 주고 사자 1만 5천원 정도 더 주고 사자 그렇게 장바구니 담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봐 솔직한 말로 어 너무 알리랑 뭐 태모 이런 걸 너무 좋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좋으니까 좋다 그러지 뭐 뭐라 그래 어 좋으니까 좋다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 내가 다만 다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어 어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진짜 뭐 내 살을 뚫는 거 귀걸이 같은 거 정말 완전 내 살에 완전 밀착시키는 거 반지 목걸이 귀걸이 장신구들 그리고 내가 먹는 것들 어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어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봐 나는 이불은 진짜 에바 아닌가요 그러는데 중국에서 만들면 뭐 거기다가 이제 막 뭐 엄청 더러운 독성 물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새로운 그 뭐 직조 기술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드나 난 그러지 않다고 봐 어차피 태깔이야 어 어차피 태깔이라고 그리고 그게 좀 뭔가 중국에서 시켜가지고 온 이불이라 그러면 뭔가 거기서 뭔가 더러운 물질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 있어 그냥 그대로 세탁소에 보내 그래가지고 드라이 클리닝을 한번 맡겨 그렇게 해서 써도 같은 품질에 같은 그 스펙의 물건을 한국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지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번에 그 식기세척기도 그 말 많더만 10만원 20만원 30만원대 식기세척기 어 하석진 유튜브 채널인데 쿠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대기업들 SK매직 쿠쿠 에 다 똑같아 퇴깔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조사가 다 똑같아 예 뭔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런 거야 음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어 디자인 조금 조금씩 다르게 해서 나오는 거지 기능은 다 같다고 봐야지 10만원에서 30만원짜린데 그러니까 좀 내가 더 뭐 많이 안다고 해서 으스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생각보다 막상 그냥 돈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몇 개 구매해서 써보면 어 또 이제 생각이 또 바뀔지도 몰라 아 아 뭐만 있을지 알겠지 하 벌써 나부터도 그냥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진짜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씩 다 바뀌고 있거든 지금 중국 걸로 다 좀 어떻게 보면 참 애석하기도 한데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그 저렴한 거에 그 메리트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 어 저렴한데 뭔가 손해보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뭔가 고민을 해볼 법에 저렴해 저렴한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저렴해 저렴한데 품질이 떨어지냐 그게 또 아니니까 어 품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좀 고민해볼 만 하거든 솔직히 나는 품질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중고 같은 거 절대 안 쓰거든 나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뭐 랄프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무용이지만 랄프 방에서 또 게임을 하니까 랄프 음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저 알리에서 만오천원짜리 마이크인가 맞아요 어 탑상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쓰는 이제 이런 이런 마이크 있잖아 이런 마이크 만오천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만오천원짜리 마이크 그냥 샀어 이게 뭐 유튜브에서 좋다고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리뷰어가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레이저 뭐 좋은 마이크랑 이 알리에서 만오천원짜리 마이크랑 비교를 한 거야 리뷰를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아무것도 뭐 조작한 게 없는 그냥 생소리만으로 그래서 내가 진짜 들었는데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만오천원짜리 마이크가 더 좋게 들리는 거야 음질이 어 뭐지 다시 들어봤어 어 바뀐 거 아니야 이상한데 이거 아 이게 어떻게 만오천원짜리야 궁금하잖아 아 모르겠다 돈 버리는 돈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자 샀어 집에 왔어 랄프 줘갖고 랄프한테 써보라 그랬어 근데 음질이 너무 괜찮은 거야 어 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나는 많이 놀랬지 아씨 미친 거 아닌가 어 어 말도 안 되더라고 마이크 암도 구성품으로 주는데 어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이것도 이것도 구성품으로 줘 내가 너무 그냥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봉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다 성공해서 그래 내가 알아보고 구매한 모든 그런 중국 제품들이 다 저렴하고 좋았어서 그래 그냥 사실 이제 뭐 비싼 조명 같은 걸 쓰다가도 그냥 뭐 이거 한번 사볼까 8천원짜리 조명 하나 샀는데 이게 너무 괜찮더라는 거야 무선 조명이 얼굴 딱 비추기 더 좋은 딱 이게 얼굴 딱 빛이 좀 이렇게 화사하게 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느낌은 이게 어떻게 8천원이야 보통 이제 좋은 조명을 쓰려면은 막 그 보통 12만원에서 시작해 조그만 룩스패드를 하고 있어 220V에다 딱 껴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똑딱이로 똑딱 키고 또 이렇게 조절하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뭐 기름종이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딱 얹어갖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갖고 되게 지저분해 어 자리도 차지하는 게 꿀베개 싫고 먼지도 많이 쌓이고 열도 나고 근데 요거 하나 사니까 다 해결이 돼버린다 이거야 어 원래는 여기 조그만 그 십몇만원짜리 조명이 하나 있었거든 책상 위에 이게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조명으로 써버리니까 이제 되더라고 어 그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어 상품으로다가 원래 이제 C타입이 딱 들어가는데 이제 요런 거 그 자석으로 되어 있는 어 이 뭐라 충전 단자라고 뭐라 그러냐 커넥터 어 그래서 그냥 요거 요거 이제 이제 충전 어떻게 하냐 C타입으로 보통 이렇게 딱 꽂아야 되는데 그냥 그냥 자석이야 자석 어 자석으로 그냥 어 자석 띡 붙어갖고 뭐 이러면 그냥 무한으로 쓰는 거야 이런 무선으로 쓰는 거 충전하고 싶으면 딱 놓으면 그냥 알아서 붙어갖고 그냥 충전되고 어 이런 식으로 편하잖아 그런 거지 예 이제 또 뭔가 좀 이제 너무 또 이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뭔가 거부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어 야 저거 또 다 쓰면 또 나중에 폭발할 거야 어 나중에 저거 시한폭탄처럼 폭발해갖고 코트야 너희 집 불난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안 쓰면 되는 거고 폭발이 무서우면 안 써야지 폭발이 무서우면 이제 안 쓰는 게 맞지 아직까지 뭐 폭발한 적이 없어갖고 다행이네 어 언제 터질지 몰라 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4천만짜리 옷도 언제 터질지 몰라 어 갑자기 막 자고 있는데 이렇게 불타갖고 스스로 막 자연 발화해가지고 막 내 몸이 화상 입어갖고 그러고 이제 또 뭔가 일이 일어날지 몰라 조심해야 돼 내가 쓰고 있는 키보드 같은 경우도 어 언제 터질지 몰라 진짜 이게 크레아모아 크레아모아 같은 거야 조심해야 돼 어 항상 폭발의 위험은 우리가 어 가지고 가야 된다 어 어 으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식사 시키셨대요? 밥 안하자 이제 밥 시키자 이제 아 로아 으음 닥 으음 소